투메야 투메야 지금 재혁이랑 정환이 촬영 중인데 내가 소개시켜줄까? 투메야 내가 일렁이는 파도를 그려볼게 보여? 이 웨이브? 이게 뭐이래? 이게 일렁이는 파도야 정환아 너는 무엇을 표현했어? 이거는 투메을 향한 내 마음 하트와 그 하트 주위에 이렇게 요동치는 내 마음 누구한테? 투메한테 그렇지 여기다가 이렇게 투메을 써볼게 투메 괜찮아? 투메 하고 덮어 아 이런식으로 그럼 의미가 있는거지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거 이렇게 덮어는거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 재혁이랑 정환이 아주 예쁘게 이제 투메을 향한 마음과 이제 다음 앨범을 의미하는 그런 씬을 계속해서 찍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놀라와서 찾아와줘야돼 사실 이게 좀 처음이어서 어색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안녕 안녕 안녕